총 2거리 이것이 바로 예지포 옷을 다 똑같이 입거든요 캐릭터랑 오히려 되게 잘 맞던데 시간도 2분 30초 크리스마스 템 그러게요 이벤트만 있고 루돌프 코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 못 간다 원래 정상쟁이 판단이면 가면 안 돼 이거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기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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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수비 생각은 나쁘지 않아 눈접게 스나가 좀 불편하네 수나 없으면 뛰는데 아 그래 이번엔 뛰었을까 하더라 아 바보야 등 돌리고 딱 빙 안 먹었으면 꽁힐인데 아 당연하지 지금 나 감도 내리고 스나 지금 감 올라왔다 느낌이 와요 이제 나 저항도가 좀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아리 안걸려 아리 안걸려 9킬 내일 영화 19도 그 그 출근 가능하나 그거 아니 체감원도 한 30도 되는 거 아이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한 이틀 뒤에는 좀 꺾이던데 아 방금 잘 봤나 잘 봤나 보네 아 날씨 너무한데 나 오늘도 춥던데 내일 오자노 와 와 아 아 아 아 아 다리 쌌나보다 계속 기록 사장 잘하네 적폐 계단 이리온 님 삑먹었는데 아 10개 감사합니다 이슬님 에덴 라이터 이거 이겨야 된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만 3일째 하는 중 지금 누적 데미지가 쌓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이겨내야지 고통은 있으나 죽음은 없다 아 너무너무 딥한데 끝나지 않은 이상은 끝난 게 아니지 그치 근데 그 새벽 시간 때 좀 외로울 것 같긴 하네 보라돌이 님 안녕하세요 아니다 침착해 침착해 킬 많이 할 때 생각해라 일단 최고의 꽁킬 4킬 받은 게 없거든요 1킬은 일단 넣어줘야 돼 제발 아 안 들어오네 꼬레이 이 자리 오랜만인데 이 자리 오랜만인데 1 1 2 3 앵글 앵글 야 이거 아다리가 거의 뭐 오징어 오다리인데 스포츠급 19주년 됐죠 아 아 아 해수로는 19년인데 18주년인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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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가 차간다 아 아 어 아 어 아 아 아 이걸 또 못먹냐 진짜 어 뭐야 에릭님 저랑 동갑이시네 아 잔나비 반갑습니다 저도 6학년 때 시작했는데 2004년도 배탈대 아 반갑습니다 형님 아 형님이라고 반갑다 친구야 아 반갑습니다 딸기맛님 안녕하세요 우편 잘한다 뭐야 잘한다 하자마자 그렇지 이것이 바로 예지포 예지포기 야무지고 저는 절대 계단으로 절대까지 마세요 빨간불이 있었다 바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던져야 돼 아 발다님도 잔나비 시군요 근데 이상씨 무렷다는 뜻은 혹시 띠동 아 반갑습니다 자 이래되면 아까 놓친 킬 하나하나 가깝죠 22, 23킬 돼야 되는데 너무 아쉽고 자 스나루 유혹하고 눈마루 왔을 때 눈마루 크레일 까비 아이고 눈일 아 일하면 손해인데 나 왜 갔지 아 아 어 이름 모른다 아구니 패배하였습니다 판단 3킬 이방 이 채널 나 근데 이거하고 어차피 이사갈거야 나 한바퀴만 하고 간다 했어 어차피 일단 이거하고 이사갈 듯 이런 상황에 4킬이 나와줘야 된대 아 뭐야 검 보고 이제 우리 검 왜이렇게 불어내 그래 이거 그럼 내가 다 잡아야 된다 안 돼 내향력 제발 제발 아 진짜 이거 너무 아까운데 다 잡았어야 돼 어이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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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됐다 된다 된다 와 이케 넘었다 제발 제발 신이시여 이겨된다고? 바로 들어가자 바로 각술타입니다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진짜 제발 아 샘턴 안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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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2킬리 나이스 성공 너무 좋다 왜?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뭐야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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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